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니스, 프랑스에 계세요. 옛 지역에 계세요. 모든 곳곳에서 아주 아름다워요. 작은 아파트멘이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니스는 사랑해요. 저는 항상 여기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계셔야죠. 내일은 파리에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로 왔을 때, 저는 트레인을 찾았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TGV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에서는 보통 트레인에는 좋은 런치박스, 도시락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정말 맛있는 런치박스를 구매했어요. 하지만 아니요. 아주 간단한 샌드위치, cold 샌드위치,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문어, 옥토리입니다. 런치박스를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담요랑 샌드위치에 갔어요. 그리고 이 런치박스에 이 런치박스를 구입했어요. 내일은 도시락을 즐길 수 있을거에요. 내일은 트레인을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구입하자. 이 런치박스를 구입했어요. 이 런치박스를 구입했어요. 이 런치박스에서 만들었어요. 이 런치박스를 만들었어요. 이 런치박스에서 만들었어요. 오늘 한국 런치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런치박스를 밑에 넣을거에요. 그리고 7개, 7개의 런치박스에 그리고 런치박스. 이 런치박스에 이 런치박스를 만들어내세요. 이 런치박스는 4온스입니다. 이 런치박스는 이 런치박스를 구입했어요. 이미 익은 런치박스, 런치박스 텐테클, 큰 런치박스의 큰 런치박스입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1큰술 물 1큰술 마늘 1큰술 런치박스 마늘 1큰술 물 1,1큰술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고춧가루 고춧가루 1큰술 그리고 물엿 1큰술을 넣어주세요. 아토보스를 준비하세요. 많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잘라요. 하지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이 소스가 다 들어있어요. 1 2 3 3 2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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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5 5 6 6 6 6 6 1 7 10 12 30 30 다진마늘을 넣으세요. 이게 다 끝났어요. 와우! 불을 꺼내세요. 무거운, 약간 두꺼운 재료로 잘 어울려요. 문어 조림 좋은 반찬이에요. 문어 조림, 반찬이 다 끝났어요. 런치 박스에 넣을거예요. 이건 호박전이에요. 아주 쉽게 만들어요. 어떤 식용유를 사용할거예요. 오일을 사용할거예요. 이렇게 넣으세요. 불을 꺼내세요. 노란색이 없죠. 예쁜색을 만들어요. 계속 넣어요. 틀어요. 그리고 이게 보박전입니다. 좋아요. 이건 고추냉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자볶음. 감자, 고추냉이를 볶은 고추냉이를 소금과 마늘, 양파, 당근. 쭈고, 고추냉이를 볶은 고추냉이를 고추냉이를 볶은 고추냉이를 섞은 후에 매콤한 소스를 섞었어요. 이건 1, 2, 3, 4, 5 고추냉이를 넣어요. 문어조림을 넣을거예요. 문어조림은 여기 정말 맛있어 보이죠. 고추냉이를 넣어요. 그리고 반죽이 여기 그리고 문어조림을 오늘 문어조림을 만들었어요. 고추냉이를 넣을거예요. 고추냉이를 넣을거예요. 고추냉이를 넣을거예요. 고추냉이를 넣을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것이 내일은 특별히 만들어진 트레인 도시락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여행을 만났어요. 냉장고에 닫을거예요. 냉장고에 닫을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인에 닫을거예요. 이 지역은 Provence입니다. Provence 지역은 라스블라스 와이너리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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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잎 잡 잎 잎 잎 잎 잎 잎 잎 상 냉장고에 넣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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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식용유의 반찬을 먼저 제거했어요. 그리고 밥을 마이크로위브 오븐에 넣었어요. 이제 완벽해요! 저는 배가 났어요. 이 맛있는 밥을 먹어요. 와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보세요. 아름다워요. 항상 밥을 먼저 먹어요. 볶은 액토부스 음! 오 마이!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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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가 먹으려면 맛있게 먹으면 액토부스의 향으로 강한 액토부스의 향으로 달콤하고 음! 음! 그리고 이건 무말랭이무침 고춧가루가 매콤한 소스에 음! 맛있어! 호박전 쭈귀니 팬케이크 음! 음!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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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순하게 맛없지 맛없는 고춧가루 음! 오 마이! 고춧가루 음! 음! 고춧가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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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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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Taste 비디오 아주